꽃밭에 앉아서 꽃이야 이렇게 저 날에 이렇게 저 날에 그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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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